현재 전세계의 기성 언론이 신뢰를 잃어가는 이유로 지나친 상업주의와 정파성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비영리, 비당파 독립 언론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뉴스타파는 이런 움직임을 소개하는 연속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창간 7년 만에 프랑스에서 가장 독립적이고 영향력 있는 매체로 부상한 메디아파르의 설립자 에드위 플레네를 김용진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난 7일 초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부패와 권력 남용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국내에도 크게 보도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경찰에 구금돼 조사받은 이 초유의 스캔들은 바로 서규모 독립 매체 메디아파르의 탐사보도로 촉발된 것입니다. 메디아파르 대표인 에드위 플레네를은 세계적 권위지 러몽드의 편집국장을 8년간 역임한 프랑스의 대표적인 탐사 언론인입니다. 그에게 메디아파르를 만든 배경을 물었습니다. 메디아파르은 두 가지 위험이 된 것입니다. 인두스트리와, 커머셜, 에디터럴의 위험이 된 것입니다. 모든 언론과 모든 곳곳에 있는 곳곳에 있는 디지털의 권력이 된 것입니다. 이 분야는 프랑스의 프랑스의 권력입니다. 에디터럴의 위험이 된 것입니다. 모든 언론의 시스템, 에디터럴의 위험은 보통의 시대의 스테레이션을 전화합니다. 르몽드를 나온 플래넬은 동료들과 함께 2008년 온라인 탐사보도 전문 매체를 만들고 미디어와 참여를 뜻하는 메디아파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30대 전후의 젊은 기자들도 뽑았습니다. 모든 분들을 통해 메디아파르라는 이름을 붙여야 할 수 있습니다. 네,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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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ché. 싸움. 싸움. Camera. 그리고, 제 제안은, 칼럼니의 주문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파시스트, 트럭스케즘, 아주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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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플랜엘에게 이 같은 공격은 익숙한 일입니다. 그는 1985년 국제환경운동단체 그린피스의 탐사선이 폭발해 침몰한 사건의 배후에 프랑스 정부가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해 국방장관의 사임을 이끌었습니다. 젊은 시절 권력의 음모와 비리를 수없이 들춰낸 바람에 그는 정보기관의 감시와 도청 대상이었습니다. enthusiastic 보고싶은 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eu, 시민의公은 시민의 피스에 대한입니다. 이 스파이익은 인간입니다. 이 국정부의 파티에서 공급을 받았고 있습니다. 한ений 오드폰에 대한 표정이었습니다. 소련 KGB 척자로 매도됐다가 미국 CIA 앞잡이로 몰리기도 하는 신세. 플래넬은 이것이 권력을 감시하는 탐사 기자의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2012년 대선에서 사회당이 정권을 잡자 메디아 파론은 사회당을 편드는 정파적 매체라는 공격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미디아 파론은 사회당이었습니다. 사회당은 사회당이었습니다. 당신은 인디퍼런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대통령이 변화가 되었고, 당신은 인디퍼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난이 얼마나 틈운이 없는 것이었는지가 곧 드러났습니다. 올랑드 정권의 첫 재무장관 제롬 카유작의 비리가 메디아 파론의 취재망에 걸려들었습니다. 미디아 파론의 취재망에 걸려들었습니다. 이동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일을 통해 사회당의 취재망을 받았습니다. 다른 일을 통해 사회당의 취재망을 받았습니다. 신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정한 일을 통해 사회당에서 사회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 월요일부터 시작한다면, 우리 작업, 우리 작업, 그리고 Fabrice Arfi가 2개월 동안 마지막에 스위스 일리골의 벙킹 컴트 스위스 벙킹, 이게 트레저리 미니스터리 스위치저란드가 일리골의 벙킹 컴트 이건 큰 소식입니다 메디아 파르는 재무장관이 해외 계좌에 그에게 자금을 은닉하고 탈세를 일삼았다고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올랑드 정권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고 주류 언론도 정부 편에서 메디아 파르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롬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의 case은, 이 상황의 현상은 이 상황의 현상은, 이 상황의 현상은 이 상황의 현상은, 이 상황의 현상은 이 상황의 현상은, 이 상황의 현상은 시스템이 일상에 대한 상황을 제가 현상으로는 대화에 대결하는 것을 You must be strong. Strong and quiet. And smile. Smile. 메디아 8호의 끈질긴 취재 끝에 결국 카위작은 잘못을 시인하고 사퇴하게 됩니다. And the Cahuzac case was a very, very strong moment. Because we have proved at this moment that we are independent even if it is the left. During three months during the Cahuzac case, Mediapart was fighting against all the media system. 사회당은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었고 이후 지방선거 등에서 참패를 면치 못했습니다. 가위작 추적 보도로 메디아파르는 어느 정파에도 치우치지 않는 독립담사보도 매체라는 점을 확실하게 각인시켰습니다. 메디아파르가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은 놀라운 특종의 연속대문만은 아닙니다. 한 달에 9유로 또는 1년에 91호의 구독료를 내는 유료 독자만 기사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인데도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대한 공간은 평화에서부터 공간을 자국에 대한항공간을 하여 경제재에서 전 세계에서 어떤 관련한다는 것을 알려주신지 않는다. 소화에 대한 공간은 좋아하지 않은 인사로 기술을 하여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공간은 알 수 없는 말입니다. 국간은 전혀 음공간을 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돈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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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들이 이 때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worked.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worked. 기상으로 정국을 분들의 이해가 있습니다. 어떻게реч 되는 Christmas Awakmos인 status가 는 news 아닙니다. agenda, 조국 부산, 국제, 그것은 정말 새로운, new by investigation, by analysis, by understanding of information and not only independence but also quality and that's the reason of our success. Even when we don't have a big story, there is a regular and there is a regular and when there is a scoop, it's like that. And after they, the people stay because they discover a new sort of information. Media 8호의 현재 유료 독자는 9만여 명, 올해 안에 10만 명 돌파가 예상됩니다. 설립된 지 7년, 직원 50명의 소규모 인터넷 언론임을 감안하면 기적 같은 일입니다. 플랜엘은 저널리즘은 진실 추구이며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We must fight for our job, not only for our job, for the value of our production. Why? Because it's a democratic matter. Democracy, it's not only common, it's not only freedom of expression. The real question is to be sure of what is true in our reality, in our present, in our past. 그리고 탐사 저널리즘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보다 강력하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Our job is to publish information that powers don't want to be on the public place. That's to find information that people don't know. That's our story. And that's our democratic challenge. And, you know, for me, investigative journalism is journalism. Journalists must, if you only repeat communication, repeat press conference, power communiques, and so on, it's not our job. Our first job is to reveal new realities that's create movements, that's create reflections, that's create debates, and that's create what is hope of in democracy. 어떠한 진영이나 이해관계도 치우치지 않는 독립 언론 메디아파로 세상을 보다 투명하게 만드는 저널리즘의 힘입니다. 뉴스타파 김용진입니다.